나는 물 없이도 잘 살 수 있다? 없다? 없다. 왜요? 물이 없어. 물 없이 완벽하시잖아요. 뭐야? 뭐야 왜 이래? 지금인가요? 네. 안녕하세요. 지금 무슨 촬영 중이신가요? 네. 오늘 아이소이 광고 촬영에 왔습니다. 아이소이라 4MC 아! 아이소이... 다. 왜 미웃냐? 봐봐. 이렇게 아이소이 모델이 돼서 소! 소망을 이루었네요. 이! 이렇게 기쁠 수가. 아 쑥스러워. 얼굴 빨개졌어. 화장품 모델로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포즈는? 자신 있는 포즈요? 지금 여기 다 보고 있잖아요. 아 쑥스러워. 약간 이 화장품을 쓰거라. 약간 이런 느낌? 쓰세요. 이런 느낌? 이따 뵙겠습니다. 앞에 Ambassador 뭐야 이렇게 다는 거야? 이 화장품으로 쓰거라. 쓰세요. 뭡니까? 말싸움을 더 잘할 것 같은 사람? 상미무명? 무명? 무명? 무명 면화 면화! 면화 면화 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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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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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희 나는 제일 꼴찌지 나는 제일 꼴찌지 은채가 은채가? 시방 가면 네 식구들 다 죽는다고 세라 세라야 보고싶다 얼른 개봉해다오 캐나와의 단어로 대답해줘요 다에oooo 센터 енным 야망 흐르쬬 전송 김ا수 entscheid 허 fitt 밀키러 너희 처리 아 또 기다렸구나. 내가 더 좋아하는 헤어스타일? 단발, 장발? 장발. 앞머리 입 업. 이거 너무 어렵다. 둘 다. 품머리, 묶음머리? 둘 다. 막 이래. 내 얼굴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? 자신 있는 부위? 입술. 어? 뭐야? 아 싫어요. 왜 이렇게 갈릴 거야? 너의 눈. 나는 물 없이도 잘 살 수 있다? 없다? 물? 물. 없다. 왜요? 물이 없어. 혹시 완벽하시잖아요. 왜 이렇게 짱을 줄지? 뭐야 왜 이래? 뭐 이제 이런 거 하지 마. 어? 이거 뭐야? 선택해주셔야 돼요. 네. 두 개 중에 더 마음에 드는 애교 짤은? 아 뭐야? 아 둘 다 치워버려요. 치워버려요. 그러면 새로운 애교짤 하나만 만들어주세요. 3, 2, 1 오늘 촬영 소감! 오늘 되게 오랜만에 일을 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었는데 현장에 나오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지치지가 않았어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, 나무! 오늘 우리 팬들에게만 한 번 해주세요. 팬분 여러분... 아니, 팬... 말도 잘 안 나. 팬 여러분, 지금 저는 두 작품이 아직 개봉을 기다리고 있고요. 항상 저를 잊지 마시고 항상 지켜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. 항상 건강하시고요.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. 안녕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진짜 수고했어요. 계속 계속 기다리느라고. 수고하요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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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s